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522주 밑에 받쳐놓은 물량이 있었죠. 이 물량을 한 번에 매도를 하면서 밑으로 뭉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래도 안 떨어질래 라는 거죠. 이래도 안 떨어질래. 지금 밑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래도 도망한가? 빨리 파이고 도망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도하고 있죠. 공매들의 정말 최강의 심리 흔들기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 공포심 테스트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개미 털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바닷건에서 얘는 돌멩이니까 빨리 버려. 빨리 버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고의 매수기예요. 최고의 매수기. 다른 거 없습니다. 최고의 매수기이다. 지금 HLB가 정말로 엄청난 기업가치 변화가 일어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 어맘하게 밑으로 많이 내려놨죠. 지금 주가의 위치에 보면. 엄청난 주가 하락 수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내려쳤죠. 여기서 지금 가짜 뉴스 하나 띄워가지고. 이상을 띄워서 크게 끌어내렸는데. 이 수준 언저리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죠. 절대값을 보면. 이런 수준으로 지금 4%나 내리고 있죠. 하루만에 이렇게 4%나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아주 강력한 매수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매수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크게 변화가 생겼고. 엄청난 호재들이 질비한 상황이고. 11월달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12월 첫날 시작하고 밑구리를 아주 제대로 한번 내가 밑으로 만들어주겠어. 딱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주봉상으로 보면 올라섰다가 내려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HLB가 내려갈 만한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내려갈 만한 환경이 절대로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내려가죠. 그런데 왜 내려간대요? 공매들이 작정을 했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에 이 밑에서 14,522주 딱 받치고 있었죠. 매수로 받쳐놓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한 번에 매도해서 아주 제대로 뭉개 버리겠다. 겁을 딱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한국 투자죠. 한국. 한국입니다. 한국 투자 얘들이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들인데 만오천주를 한 번에 집어 던져버리면서 밑으로 흐려쳤죠. 그러니까 얘는 공매도는 아니겠죠. 만오천주는. 밑으로 흐려쳤으니까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밑으로 갖다 던졌으니까 업팅률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업팅률 위반이 아니겠죠. 이렇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업팅을 위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가 가진 물량으로 내려쳤겠죠. 밑에다가 받친 물량들은 보면은 미래세다고 키움 그리고 NH 그리고 삼성.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받쳐는데 여기다 대고 갖다 때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주모 역할로 갖다 때리고 그 다음에 뭐 UBS, JPC는 얘들이 다 도와주니까 다 도와주죠. 계속 도와주니까 얘들이 그냥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겁을 줘서 끌어내리고 물량을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도로 많이 나오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농간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돌멩이니까 이거 봐 겁나지. 내가 이리 갖다 때리고 있어. 빨리 도망 안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매수기회입니다. 매수기회. 얘들이 이렇게 내려준다. 만약에 또 더 내려준다 그러면 더 강력한 매수기가 계속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참 심각하죠. 우리나라 이 상황 보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크게 흔들어버리고 생명과학도 같이 끌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밑으로 내려서 최대한도로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려치면은 웬만한 또 개인 투자자들은 화들짝 놀라게 되죠. 화들짝 놀라서. 와 이거 큰일 났는가 보다. 큰일 난 거 없죠. 큰일 난 거 없죠. 아무런 어떤 큰일 날 만한 상황은 없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내려치는 겁니다.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심리전을 제대로 하고 있죠. 아주 제대로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도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위로 올려칠 때 아주 강력하게 슈팅을 만들어내겠다. 딱 그런 분위기죠. 딱 그런 분위기. 여기서는 털려나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매수기이면 매수기이지. 매도를 해서 겁이 나서 나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닌 상황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오면은 계속 매수기. 그냥. 계속 매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심하죠. 많이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셀틴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으로 내려치고 있죠. 시장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오히려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시장 분위기에 코스페이 1.5%나 오르고 있죠. 코스닥도 0.4%로 오르고 있고. 이런 지금 분위기에 얘만 이렇게 박살이 나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은 더더욱이 아주 심리가 뭉개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뭉개질 수 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뭐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분위기죠. 대부분. 코스피 쪽은 아주 괜찮은 좋은 분위기인데. 제약바이오 쪽을 아주 제대로 오늘 호구잡았다. 오늘은 네가 술래야. 약간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셀티리온도 지금 이런 매수 분위기 속에서도 2.3%나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체비는 공매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세력들이죠. 한국투자. 이 세력들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죠. 세력들이 같이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주가를 세게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어 대버리면 당연히 겁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겁을 많이 주고 나서 아주 밑으로 끌어내린다 그러면 내리기가 쉽겠죠. 끌어내리기가 좀 쉬울 겁니다. 끌어내리기가 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강력하게 하루 만에 이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매수계로 활용을 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